부를 때마다 와 마이크가 너무 높은 거 아닙니까 이거? 맞추면 어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던 김치찌개를 가만히 바라보다 눈물 안 자네 그 사람 왔었나요? 아닐 소식이라도 그녀에게 전해줘요 늘 지금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까라고 말했잖아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사실 되뇌이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아 잘 모르겠어요 형 그 사람 왔었다면 혹시 혼자였나요 그녀에게 전해줘요 다칠 때처럼 기다린다고 포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고장마차 그때 그 자리에서 돌아오라는 말을 다시 되뇌고 되뇌어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다 잊으려고 노력해봐도 그게 잘 안되나 봐 습관처럼 아니 예전처럼 우리 응원 와ώ주다 돌아올 순 없나요 내가 싫은 건가요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맞아요 이거 네가 있던 그곳에 서서 날 사랑한다 말했잖아 영원할 거라고 말했잖아 그댈 다시 부르고 또 불러도 아무 말 없는 너를 다시 되레이고 내려도 네가 돌아오지 않을 걸 알잖아 오! 진짜 잘 잤네 잘 잤어 그러면 이번 점을 잤어 이번 점을 잤어 이번 점을 잤어 잘 잤어 이런 게 나와야 정화를 할 수 있거나 이런 게 안 나와 굳이 형이 그때가 정화 그게 나와야 정화 나는 이게 안 돼